뒤로 들어가야지 으악! 죽었어! 세계 1위는 찍어야 잘하는 거죠? 세계 1위는 찍어야지 8시 시작합니다 맥크리 패치 됐습니다 정면으로 갈까요? 병장님 아이고 쉬프트 누르기도 쩌네? 나선 로켓 맞고 죽어버렸네 성광에 저희 두 명 잘렸어요 이 거점은 내 거다 죽음을 맞이하라 어 우리팀 다 뒤졌구나 솔저 다운 나도 다운되겠다 P50 남았어! 못 먹었네요 못 먹었네요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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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갑시다 다시 가죠 어디로 갈까요? 우측? 우측? 우측 위에 루시우 루시우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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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잉 극혐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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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로피 하시고 이 디버 어디갔어? 아 못 올라간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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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전현이 우측 버리고 하죠 저거 버리고 하죠 버리고 5대6으로 보고 보고 오른쪽에 자리야 석양 석양 정면 오른쪽 나이스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리퍼 다운 뒤에 뒤에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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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오른쪽 오케 나이스 오케 왔네요 디바 디바 다운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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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 때문에 오늘 친다니 루시우 루시우도 합니다 딜 힐러 할때는 거의 99% 루시우에요 보이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잡으려다 오더 넣고 버림 wyså 앢 아 술지알까 루시우 리퍼 하죠 리퍼 리퍼 합시다 술자도 괜찮은데 팔아있어가지고 아 정클렛 할까? 맥사기로 지켜줘야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맥사기로 지켜줘야지 이거 우클릭이 엄청 빨라졌어요 난사 속도 봐 거의 바스티엄 평타 쏘는 속도야 얘 22미터로 바뀌었어요 낮아졌음 근데 우클릭 상향 먹고 선광 때리고 그 다음 평타 하는 거 짧아져가지고 오히려 근거린 좋아졌죠 와 딜레이 봐 봤어? 평이 평 엄청 빨라 평이 평 엄청 빨라요 이제 평이 평 보세요 0.2초인가 줄었는데 와 우클릭 와 우클릭 봐 우클릭 와 엄청 빠르다 원래 0.5초였는데 선광 쏘고 나서 그냥 평타 하는 거 0.35초로 바뀌었어 0.2초는 거의 반토막 났어 거의 30%를 깎아버렸어요 이 정도면 근데 풀 딜 들어가 20미터면 우측으로 다 들어가면 우측으로 우측으로 전부 다 들어가요 디바 왔네요 이바 컷 라인 개피 뒤로 들어가야지 봤지 우와 죽었어 흘러한 그럼 힐러한테 죽었어 힐러한테 힐러한테 죽었어 정크랩? 아 맵 적당하긴 한데 그 그 뭐야 제 바스티온 나와가지고 수비 영웅 두 개 이상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한 개 수비 영웅 한 개 이상 쓰면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효율이 후달려 왼쪽으로 리퍼 들어갑니다 리퍼가 아니고 누가 하면 갔는데 아 왜 이리 안 맞냐 어 이거 난사 뽕마 보다가 못 하셨어 난사 뽕마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뽕마 아 이거 진짜 뽕막 개쩔어 우클릭 빠른거 봐 엄청 빠르지 않아요?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저거 버리죠? 아 여기 못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 아 여기 왼쪽 위가 극혐 자린데 진짜 엄청 좋은데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자리야 난 놀아야죠 그냥 우리 팀 하나 잘 막네 아 근데 재밌다 이거 대충해도 못잡아도 재밌어 아 에러지 아 로드워크한테 끌리겠다 이 자식아 리버 왼쪽 로드워크 왼쪽 아 여기 올라.. 아 안 올라가지네 올라가지면 개꿀인데 오지마 이 자식아 오지마 너 개피지? 으아앗앗앜 흐하핳핳핰 하핳핰핳핰 예 갈고리 맞으면 경계 풀려요 아 예 알았어 아는데 놀아야지 리프합시다 제대로 갈게요 너무 놀았어 71점에 82점에 달라요? 예 많이 다릅니다 아 2년아 아 예임도 후달리는게 피도 야 풀피면서 왜 지냐 얘 풀피도 무슨 100대 리퍼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에임 한번 붙자는거야 나랑 아이고 무서워라 아 맞았네 시프트 써보세요 방벽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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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공 쓸건데요 아이고 아파라 알아서 다 막는데 안녕하세요 야 이거 다 봤겠는데 저 거의 한 3분동안 없는거나 다름없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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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 있으면 여자리 좋은데 자리아님 아파요 자리아님 왼쪽 루시우 들어옵니다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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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조심 겐지도 왼쪽 아 겐지 개피 아 진짜 아 이거 힐킷이 없네 망했다 아이고 한대 맞으면 죽는다 아우 반사 겐지 아 겐지 왜 안죽냐 에이 개피 아 맞겠네 모드 모드 발사 우리팀 자리아공 더 강해진다 어이구 안녕 라인만 자르며 어이구 아프다 이놈아 저리가 얘끼 어이구 왜 안올라가지 요 올라가지는데 어 올라가지는데 실드 없네 아 에너지 50 찼다 아 아이고 솔저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힐킷 있네요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나 솔로켓 안 돼요 아이고 저리 저리가 이놈들아 나 도망칠 거야 힐러 잡기 웅 매크리가 날 본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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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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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었어 자리아 다리 밑 왼쪽으로 들어와요 자리아 티레이서가 간다 티레이서가 간다 괜찮아 2분 밑으로는 만들어 어 솔저님 제가가요 빠져라 실드 아 근데 비트라니 아 세탁세제라니 아 세탁세제라니 아 세탁세제라니 이게 시프트 없어 시프트 이제 생긴다 아 잡았어 아우 아우 한대만 때리면 되는데 힐러 빠졌어요 힐러 빠졌어요 겐지다운 뭐야 이거 축하시간 만들면 되겠는데 아 아 아 트레이서님 웅 웅 웅 나 궁 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다 들어와요 나이스 나이스 쉴드 아이고 자리아님 쉴드 감사해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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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없어요 겐지 어 시프트 있어요 아이고 아 용이 내가 된다 어이구 디바가 때려잡네 안에 디바 뒤에 디바 목표 목표 우측 우측 아니 정면 정면 석양 어디야 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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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 쓸어 다 쓸어 어디있어 애들 안보인다 어휴 너프 너프 뒤로 돌아가야지 뒤통수 쳐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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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 아이고 에이 밖에 안 밀렸네 죽어요 10분 막았어 점수 올리기 많이 힘든가요 전 79점에서 80 올라갈 때 제일 힘들었어 에잉 내가 못받았다 내가 못받았어 내가 못받았어 뭐야 내가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아까전에 그 자리아 실드 대박으로 딱 들어갔을때 궁으로 아 근데 피를 얼마먹고 깎았어 거의 피 많이 까인 애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어휴 논다고 너무 많이 뒤졌다 리포를 6대시나 했네 매크리 봐 매크리 이거 저 놀았어 그냥 완전히 그냥 놀았는데 우리팀이 거의 5대6으로 3분동안 버텼어요 거의 버스단판이야 이판에 이판 버스 자체 왜 뭐 크게 한것도 없어 뭐 리포를 그냥 어그로 끄는거밖에 더했나